기분이 좋아졌네 저 운전해 먹고 땡깡그리더니 응 기분이 좋아졌져요 네 지우 뭐라고 또 말 좀 해봐요 뭐라고 음 그럴거야 음 그랬어? 응 그래서 그래서 지우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? 그렇게 됐어 그렇게 됐어? 엄마 손가락 먹을거야? 그렇게 됐어 지우야? 그렇게 됐어 지우야? 그게 그렇게 된거야? 그게 그렇게 됐구나 어 오늘은 터하지도 않고 잘했네 어쩌랑 그쩌랑 계속 터하더니 분유가 이상했나? 그 분유가 뭐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됐을까? 응응 기름이 많이 뜨던데 그게 쭈쭈쭈쭈 쭈쭈쭈쭈쭈쭈쭈 아아 쭈쭈쭈쭈쭈쭈 쭈쭈쭈쭈쭈쭈쭈 그랬어? 응 오오 그래 그네 응 또 뭐라고 우리 애기 또 봐 엄마 손인데 그거? 엄마 손 먹지 말지 또 봐 엄마 손인데 그거? 엄마 손 먹지 말지 또 봐 지유야 지유야 응 그랬어? 응 그랬어? 응 응 그랬어 또 또 뭐 했어 지유 응 어 그랬구나 우리 이쁜이 응 응 그랬어? 이쁜이가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그랬어? 응 응 응 그랬어?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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